키트를 만들게 되겠는데요, 혹시 예전에 프랑우종을 만들어보신 분 한 번 더 해봐주실래요? 하나, 둘, 셋, 넷, 다 여섯 명이네요. 그러면 뭐 건담 같은 거 해봤다. 좋아요. 그럼 네군. 난 네군을 해봤다. 컴퓨터 게임 해봤다. 컴퓨터 게임을 안 해본 사람이 있어요? 알겠습니다. 생각보다 프랑우종을 하기는 아니고 상대. 오늘은 좀 쉬운 걸 갖고 왔습니다. 여러분들이 프랑우종을 통해서 프랑우종이 뭔지, 이걸 볼 수 있을까? 그게 있는 기쁨이 뭔지, 제가 바랍니다.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